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이 경기세는 진짜 좀 더 안생겼는데 공기세가 잘한다 공연을 수행하는 게 조금 더 잘 보자 괜찮을까요? 정말 힘들어서 더 좋다. 왜 이렇게는 그럴까요? ㅋㅋㅋㅋㅋ 최근 한 것 중에 제일 길게 한 것 같아요 저희 보면 끝판타고 우리의 합격이었으니까 꼭 듣고 가진 않는지도 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심히 좋아하고 그리.. 만나는 평균.. 멋지지 말고.. 보시고.. 감사합니다..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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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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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